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별로 안해. 형이 다빴어. 아니야. LA로 이사 온 이유는 너무 맛있고. 맞아. 싸고 맛있고. 그래서 요즘에. 내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요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. 시골촌. 싫어 이겼어. 스타벅스가 몇 년 전에 생겼다며. 아 진짜요? 시골 중에 최고 시골. 어디 가나 있는 게 스타벅스인데. 스타벅스 옛날 블록버스토로. 진짜 슬퍼. 그리고 내가 알기에 전 세계에 있는 버거킹. 매장 중에 가장 매상이 높은 데가 버지니아택에 있는. 버거킹 없으니까. 더 밖에 없어. 거기 있다가 LA 왔으니 완전히. 진짜. 라이스가 달라졌어요. 거기 버지니아택 있을 때는 시골이니까 주말에 뭐 할 것도 없겠네요. 영화관은 있죠? 영화관도 있기때라고. 그때 얘기 풀하고 싶잖아. 그러니까. 나는 어두운 과관. 거기서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어.